오늘 지질 관련 촬영을 하러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경사진 곳이라서 일반 슬라이더는 설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모자 슬라이포드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촬영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한번 이걸로 한번 촬영을 좀 해볼까요? EF를 앞쪽으로 좀 놓고 놓고 누르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일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일반 슬라이더는 이제 양쪽에 바닥으로 돼가지고 지지를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가운데에만 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쭉 뻗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볼게요. 위로 이동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또 지나가지고 쭉쭉 가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25c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. 이게 일자 구조라서 약간 불안정한 감은 있지만 일반 슬라이더로는 촬영하기 힘든 이런 각도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다시 뒤로 오면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볼까요?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에서 뒤로하게 눌러주면 이렇게 뒤로 오면서 촬영을 했습니다. 그러면 또 나머지 숲밭도 또 촬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